아 정말 멋있네 근데 뽀동이는 왜 이렇게 기록이 불편해? 나? 레디 셋 고 자 뽀뽀가 이렇게 힘들어 오늘 17도는 가야죠 이거 내가 스톰 라이트 광고한 거 잘 나가겠지? 스톰 라이트야? 응 스톰 라이트 이거 잘 나가겠지? 응 셋 고 스톰 라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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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나는 체력이 2무환이다 무환은 0이라 하지만 끝이 없을 수는 없어 1무환도 아니고 2무환? 40정도 남아있을걸? 40무환이야? 아니 40정도 남아있을걸 100%에서 많이 썼어 40%에서 이제 꿈나라 하면서 에너지를 다시 회복하고 근데 밥먹는게 에너지 아니야? 밥먹는게 에너지지 자 준비 이게 마지막이다 그리고 이제 밥먹으러 가서 축구하는거 봐야돼 그리고 여기 뽀동이도 지금 40% 밖에 안남았대 체력이 자 준비하고 충전중 지금 43%정도 전화 걸어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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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